한 가지 브랜드 콘서트 깨지기 야, 이 만큼이 커 닦아줘봐 이거 100% 설탕 들어가지 않는 설탕 먹고 싶다 설탕을 왜 먹어? 엄마 다 먹을까? 여기다 부어놓는 거야, 저장하는 거야 이따만 안 돼 여기는 엄마 먹고 치울 거라서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팔이 떨어져 어, 그러네 이거 진짜 그냥 귤 맛있네 맛이 어때요? 휴지로 닦고, 일로와 파트, 왜 조사해요 하하 맞아요, 매주사예요 하하 알았어 이걸로 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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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밥 Q. 하이프 스타일은 진짜 귀엽다. Q. 하이프 스타일은 진짜 귀엽다. 어우 누워서 못 마시면 어떡해 다리 길어지면 나중에 엄마 덕인 줄 알아 엄마 너 맨날 마사지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팔도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? 야 너 진짜 발 많이 컸다 지금 210? 엄마 250인데 덕수 씨 밥 먹어 이럴 거 같아서 막 랩을 덮어놨는데 물로 닦으면 되지? 이럴 거 같아서 막 랩을 덮어놨는데 물로 닦으면 되지? 공격한 비행기 김치아 도맹이 도맹이 방금 대결 도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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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왜 이렇게 걸어놓은거, 버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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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했어! 입어! 우리 이거 뭐야? 겨울에 인기지 come on 이거 뭐야? 이거 뭐 Crit to me? 너 어디로도 툭을툭할게 입어, 뭔어? 나야, 이렇게 어귀어? 이거 뭐지? 이런거 해야지, 이런거, 이런거 이런거, 이거 이런거 산거 안 먹으면 안전거기 넣어, 나, 나를 입어 입을래 짠다며? 짜서 터질 것 같아, 남편은. 오빠, 이 옷은 다 입는 거야? 봐봐. 아, 아까운데. 누렇긴 하지만 이건. 아, 이건 뭐, 맞아. 아니, 누렇다며. 이거는? 아, 맞아. 조금만 빠지면 입을 수 있네. 이거는? 더 버릴 게 없네. 이 가진 옷의 전부가 이거인데? 이만큼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입은 것 같아. 그래, 그래. 더 이상 버릴 게 없네. 이거는 이번에 그거잖아, 새로워. 그건 너 입어. 난 X라지 입은데, 난 아직 입어도 입어봐. 990, 900원짜리. 무진사. 아, 진짜. 딱 맞네. 너무 크잖아. 내 쪽으로 나이 뭔데, 지금? 작다며. 맞네. 590, 100원짜리. 590년이 왜 거의 10년이야. 아빠같은거는 한 10, 50원 정도. 응? 성형은 뭐 안전거 같은데. 아, 이제 너무 아깝네, 진짜. 엄마가 아까 나잠잘 때. 응 다음엔 리조트 호텔 가자 엄마가 그랬다고? 아까 아침에 이제 옷이 작다 난 토끼야 근데 나는 설날 토끼야 아 달에는 그 토끼 응 땅땅더라 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? 와우 왔다 아 아 아 자기야 너 너 짜장 나왔냐 뭐 나왔어 초콜릿빵 아 초콜릿빵 아 아 아 아 아 너무 죽고 무서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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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아 여자아 남자야? 당연히 여자지 남자야 너보다 세 살 어려워 흠 아직 여자친구 만날 마음이 준비가 안됐어? 어 언제 사귀 건데 그럼? 흠 흠 20자리에서 볼 거예요 그래? 왜? 그때동안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 아 아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20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귄다? 어 아주 난감한 말이었어 학교에서 사귀는 친구 있어? 없어 말할까? 소문내지 말래 소문내지 말래? 어 걔네들이 사귀는 거? 사귄치고 몇 명 있어? 한 팀? 한 커플? 응?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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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칼 들고 있어 위험해 너 뒤에 숨긴 거 보다 보여줘 써도 되나요? 응 이렇게 까놓은 거 까갈 것 같은데 먹다가 목에서 피나는 거 아닌가 먹다가 목에서 피나는 거 아닌가 어어 젓가락 좀 가져갈게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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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한 말 했잖아 그거 무슨 뜻이야? 뭐가 안 된다는 거야? 뭐지? 이 친구들 뭐지? 뭐지? 이 친구들 뭐지? 뭐지? 이 친구들 뭐지? 여기에 오면 누가 마 숙제를 먼저 해야 할까? BEN 항상 이 양 조절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눈빛 엉 몇 개를 먹는 거야? 김파티 했네 얘들아 밥 먹자 어떤 맛인데? 맛은? 두구두구두구두구 엄마 이제 요리해서 해도 돼? 넌 뭐야? 먹어보지도 않고 어때? 짱 짱 짜서 맛있어? 짜서 맛있어? 계란 깔 때 계란 껍데기가 들어와서 입에 씹히면 바삭바삭하면서 아... 알아본지 기분 나쁘게 근데 계속 그래 그래서 이거는 좀 모래씨로 알았어 왜 여기다가 그런 유명한 요리 유튜브를 다 그걸 넣었어 ㅎㅎ 음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